여러분, 정말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. 죄송해요. 콩이 좀 찍어봐, 콩이. 쟤들 뭐하나 지금 찾아보고 있잖아. 쟤 왜 안 들어와?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. 이게 상황 설명을 좀. 저희가 촬영을 다 끝내고 밥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우산을 챙겨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와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. 피드놈이 우산을 여기다 걸어와서 이 우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, 지금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. 원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끼면 되잖아요, 뭘 넣으면 되는데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, 고리. 이거를 제가 건드린 것 같아요, 우산으로. 이 우산에 지금 이 고리가 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콩이, 콩이도 지금 쟤들 뭐하나. 더워, 뒤지겠네. 그렇죠, 원래는 이제 그런 걸로 집어넣으면. 열었다. 이거 다 열었다. 야, 이거 너 아까 이거 했는데 안 됐잖아. 놔. 뭐하는 거야? 우산이 이걸 눌렀어, 이거를. 아, 너 아까 제대로 안 해봤네. 아, 근데. 저희가 지금 한 5분째 제가 저거 똑같은 방법으로 난리 쳤어. 그렇죠, 맞아. 알았어. 이 와중에 핸드폰으로 찍고 앉아있는 너는 진짜. 넌 진짜. 아직도 곧인다. To be an 와중에 핸드폰을 참고. 이제 핸드폰으로 가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먼저 다 하고 싶어.